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유명인 사주분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고 있는 임원희, 김준호, 그리고 이상민씨 이 세 분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이 모두 돌식남이에요. 한 번 이혼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재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사주를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볼 때 그 사람의 이성운이 어떠냐,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운이 어떠냐 이런 것은 사주 볼 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세 분이 모두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혼을 했다는 얘기는 여자운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모두 사연이 다 있습니다. 이혼한 사연을 보면 또 김준호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영상도 만들었습니다만 그 부인을 유학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결국 이혼을 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이 세 분이 이제 다 50 정도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50대나 40대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재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재혼이라는 것도 사주를 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사람의 이성운이 어떤가 진짜 이 사람이 여자운이 너무너무 나빠갖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주고 재혼도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혼은 했지만 앞으로의 이성운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재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사주를 우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흘러가는 운에 있어서 여자운이 어떤가 이런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좀 헷갈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주 그러면 사주팔자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자로 써 있는 사주팔자 여럿 글자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밑에 있는 10년대운이나 1년운이 그 영향력이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사주팔자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요. 10년대운, 1년운은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의 운을 나타냅니다. 자동차와 도로의 관계를 알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차를 타고 주행을 할 때 그 자동차에 해당하는 게 사주팔자라면 깔려있는 도로가 10년대운, 1년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달리더라도 밑에 깔려있는 도로가 진흙탕이다. 그러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30대에는 진흙탕을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고 이혼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40대, 50대에는 잘 깔린 고속도로가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고 그리고 재혼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의 사주를 봤을 때 우선 여자혼을 보면 이머니씨 같은 경우에는 간목일간이니까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혼이 토기혼에 해당이 되거든요. 토기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분의 사주에는 분명히 여자혼이 있어요. 만약에 여자혼이 없다면 그만큼 안 좋다고 봐야죠. 내 사주에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혼이 없으니까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이머니씨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준호씨 같은 경우에도 을목일간인데 바로 옆에 무토가 있어요. 정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씨 같은 경우에도 일간이 신금이잖아요. 그러면 목기혼이 여자혼에 해당이 되는데 바로 일지에, 지지에 목기혼을 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분은 모두 내 사주에 여자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혼을 했지만 어쨌든 내 사주에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혼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다시 재혼을 할 때 충분히 재혼을 할 수 있는데 그 운이 언제쯤 들어오느냐 이런 걸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들어오는 운이 너무 안 좋다 그랬을 경우에는 재혼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내가 여자를 만나서 동거를 하고 몇 년 동안 같이 살고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법적인 재혼을 하는 것은 좀 까다롭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동거하는 것하고 내가 다시 법적으로 결혼 신고를 하고 재혼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원희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나이가 52살인데 현재 신묘대훈이에요. 신묘라는 대훈을 보면 청가는 간성혼이 들어오고 지지의 도화살이 들어옵니다. 간성혼이라는 건 자식혼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나이에 꼭 자식을 낳는 건 아닌데 어쨌든 자식을 낳으려면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신묘대훈에 현재의 대훈에 여자를 만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올해가 신축년, 내년이 이민년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물론 본인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올해 여자를 만나서 괜찮은 여자가 있으면 재혼을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올해 신축년 같은 경우에는 관성혼도 들어오고 재성혼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식혼도 들어오고 여자혼도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죠. 임원희씨 같은 경우에 올해 본인이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재혼이 가능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준호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일관이 을목인데 올해가 신축년이란 말이에요. 개미대훈의 개미대훈에서 미토가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훈이고요. 올해 신축년은 재성훈하고 관성훈이 들어옵니다. 관성훈은 을신축으로 해서 깨지기는 하지만 밑에 있는 축토가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김준호씨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 재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미씨 같은 경우에는요. 개축대훈이거든요. 지금 금기훈 입장에서 개축이라는 것은 식신상관훈하고 인성훈이 들어와요. 그리고 올해가 신축년인데 이 토기훈이 인성훈에 해당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상미씨 같은 경우에는 재혼훈이 좀 약하다고 봐야 되고요. 내년하고 훈년을 보면 목기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세하고 51세 내년하고 훈년이 재혼하기에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한 연예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또 여자를 아무나 만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개 재혼할 때 보면 여자가 나이가 아주 어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혼했던 연예인이 나이가 40대, 50대 이렇게 되더라도 10살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여성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분은 시주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대개 시주에 여자운이 들어있을 때 그러니까 임원희씨 같은 경우에는 이 시주에 재성운이 만약에 들어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시주라는 것은 자식궁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여자운이 있다는 얘기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연예계에서 대표적인 돌식남들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미운 우리 새끼에도 출연하고 있는데 이 세 분이 앞으로 좋은 여자 만나서 꼭 재혼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분의 지금 이 운을 봤을 때는 올해에도 그렇고 올해나 내년이나 가까운 시일에 분명히 여자운은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생각이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임원희, 김준호, 이상민씨의 재혼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